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뭐라고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까 민주당은 586 주사파 운동권 무리들의 거대한 먹이사슬 카르텔 집합소이다 라고 강조했죠 또한 이런 주사파 운동권 무리들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 속속히 쪼리를 틀고 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종북 주사파 세력들 척결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었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종북 주사파 세력들 척결하기 위한 의지를 얼마나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습니까 자 국가정보원이 지금 현재 주사파 운동권 출신의 국방위 소속 민주당 위원 보좌관 3년간 국방 비밀자료 유출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놓고 북괴 김정은을 찬양하던 이 자의 민낯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국가정보원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중진위원회 보좌관 A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A씨가 현역 국방위원 보좌관 신분으로 국방부에 북한 관련 민감한 정보들을 요구한 뒤 이를 유출한 정황 등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해당 위원실 보좌관을 그만둔 상태입니다 국정원은 국방위 소속 보좌관으로 2급 비밀 취급 인가증을 부여받은 A씨가 민감한 북한 관련 군사 기밀들에 대해 수시로 국방부에 보고를 요구한 뒤 관련 정보들을 유출한 정황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해당 위원실에서 근무한 A씨는 지난 3년간 국방부로부터 다수의 대면 구두 보고를 받으며 수집한 일부 대외비 자료들을 따로 소속위원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종북주사파 출신의 민주당 중진위원회 보좌관 A씨가 3년 동안 국방부에 기밀 자료를 소속위원에게 보고하지 않고 유출한 이 충격적인 소식 2018년 국회에 들어온 A씨는 수년 전부터 민주당 내에서도 논란이 됐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A씨는 2020년 발생한 서예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과 군정보당국이 파악을 했던 비공개 특별 취급 정보 역시 수집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별 취급 정보, SI는 한미당국이 북한군 동량을 감청해 얻은 첩보로 최고의 기밀에 속합니다 주변 보좌진은 A씨가 평소 북한 동량이나 친북 성량 기관지 내용을 휴대전화 메신저로 자주 돌렸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방부에 우리 군의 대북 미사일 시스템 자료를 주로 요구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한 보좌진은 A씨가 국방부에 노골적으로 반미 친북 성량 지리서를 작성하면서 국방위원회 보좌진 사이에서도 한 청년 스타일이라는 반응이 많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초 국정원이 민주노총 간첩단 수사를 대대적으로 벌이자 실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정원이 A씨의 혐의를 거리로 간첩수사 범위를 민주당으로까지 확대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왔었습니다 국정원은 현재 A씨의 국가보안법 위반과 관련해 유의미한 정보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민주노동당 활동을 했던 A씨는 국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친북 성량 또한 김정은에 대한 찬양을 대놓고 하던 자였습니다 그는 친북 성량 인터넷 매체 기자로 일하며 북한을 찬양하고 김정은을 찬양하는 글을 다수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2018년 해당 매체에 쓴 세계를 놀래킨 김정은 신드롬 어디까지 퍼지나? 라는 칼럼에서 초등학생을 비롯해 우리 국민들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호감도가 급성장했다며 가히 김정은 신드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놓고 김정은에 대한 신드롬 찬양을 한 것입니다 또 같은 해 김정은 위원장의 파격행보 속내는 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는 북한은 휴전선에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매년 두세 차례 이상 진행하는 미국을 보며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며 북한 핵 개발을 정당화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개인 소셜미디어에도 주한미군 철수 등 반미, 친북 성량의 글들을 상당히 많이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A씨는 해당 기사와 소셜미디어 게시글들을 모두 삭제한 상태입니다 A씨의 남편은 진보당 소속으로 2018년 지방선거 출마 경력이 있습니다 민주당 중진위원 측은 A씨의 과거 친북 성량 활동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라는 입장입니다 위원실 측은 A씨가 국방부로부터 어떤 기밀 사항들을 대면 보고받았는지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위원실로서는 파악이 불가능하다라고 발뺌을 했습니다 A씨는 주변에 북한 관련 글을 썼다고 다 친북이냐라는 취지의 입장을 계속해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주사파 정권 동안 이 종북, 이제 이 소식을 월간 조선이 루퍼식으로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이 자가 어떤 자이며 어떤 주사파 세력이며 이 국회의원 보좌관 하기 전에 어떤 친북 활동을 했는지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월간 조선에 소상하게 나오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